시원해. 여름에는 에어컨 안 켜지네. 여기서 다도를 했거든. 김총 뮤지엄이고요. 80년대 패션에 80년대 트렌드를 알 수 있네. 80년 초중반점. 올라가서 맛있다. 냉장고. 이런 거예요. 초콜릿 아니에요? 아 참나는 여수 돌산 생굴부터 해가지고. 일단 여기도 집밥이 냄새나는 게. 우와 저거 참게 아니에요? 아 참게가 아니고 이거 저기 논깨. 논깨예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바로 바로. 둘째로 먹는다고? 내가. 이렇게 두 줄여 먹는 거야? 짜 짜 짜 짜 짜 짜. 아우 어뜩해. 어우 소리. 아우 어뜩해. 어우 소리. 음. 좀 짠데 괜찮아. 최고야 최고. 최고?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자. 아우 어뜩해. 형. 개가 살아있나? 근데 호동 씨는 알죠? 이거 시골에서 이거 소금에다 하는데 이거 왜 얹히고 채끼 있을 때 이거 약으로도 먹어요. 오, 개를요? 바지락전 이런 것도 참 어려운 거거든. 조개져, 조개져. 그거 묻혀줄까요? 이거 묻혀줘야 되겠다. 그냥 먹으면 비누 텐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까 그 매운 거 아니에요? 매워, 매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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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걸 다 양념해서 먹거든요. 썰어도 나 아시는구나. 정말 아시네. 고생했다. 괜찮아요? 이거를 밥에다가 이거를 입맛으로 이렇게 드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밥이지. 너무 맛있어. 맛있어? 와, 형, 형이 제대로 할 거야. 힘 받았을 때. 너무 맛있어졌어, 갑자기. 호동 씨 같이 그냥 일풍으로 먹을 땐 좋지. 진짜. 고추 한 거 같아, 고추야. 매운맛이랑 같은 거 같아. 고추가 간다, 고추가. 고추가, 고추가. 와, 진짜 맛있다. 아까 그 매운 고추가. 아, 나 매워. 아, 나 매워. 아, 나 매워. 이거 진심이야. 와, 야, 진짜. 야, 무슨. 아까 그 매운 고추가. 매운 역할을 하네. 매워. 안 뜨는데, 오빠? 안 비린데? 전혀 안 비려. 우리 집 가차는 밥도둑이거든. 뜨거운 밥에다 해가지고, 아니면 찬밥에. 이거는요. 이게 있구나. 텃밭에 있던 고추인가요? 응. 이렇게 말려. 어, 이거 키가 키가. 이거 진짜 옛날에 엄마 많이 줬는데. 이거, 이거. 아, 고추구나. 아니, 어디서도 이렇게 찾아와? 이거. 아, 고추였어? 난 멸치인 줄 알았어. 근데 이거는 안 매운 고추로 한 거야. 멸치는 고추가 뭐죠? 이거 고추, 안 매운 고추로. 네. 저건 뭐지? 이거, 이걸 먹어야지. 우와, 맛있다. 이거 식용유에다 달살날에다 볶아서 까만 간장하고 설탕.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덮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 설탕이네. 아, 설탕이네.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아, 이거 진짜 맛있다. 그래도 몇 꼬만 게 있는데? 어우, 이거 안 매운데요? 이게 어쩌다가 매운 고추가 들어가가지고 이거야말로 고추가 매워. 왜냐면 이 중에 몇 개가 매워.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요즘 아이들이 우리는 어릴 때 다 이런 걸 먹고 자랐단 말이야, 솔직히. 근데 나는 정말 보약 한 점, 나는 녹용 한 번 먹어버리죠, 여기. 오, 맛있어. 아, 보약을. 그리고 그 말이지만 여기 도시락 이 밑에 이거 다 도시락, 다 도시락. 아, 도시락 싸고 다니신다 그랬죠? 이거, 이거. 아, 진짜. 우와. 어렸을 때 봤다는 거다, 이거. 정말 엄마들 요즘 뭐 밖에서 외식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밥에다가 김치만 먹어도 그게 보약이야.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아무리 좋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아, 못 고쳐요? 이게 주체가 약이다. 간단하잖아. 약이로 적혀 있잖아, 약. 글자 안 보여, 약. 선배님, 우리 이제 그 하늘 퀴즈 할 건데 우리 첫 번째 먹는 음식이 뭐예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약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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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밥 드셨다. 밥도 맛있는데 약밥이면 얼마나 맛있을까. 약밥인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라서 안 돼요. 우리야, 그래야 그래도 1군과 2군인 거 아니죠? 거기서들도 이거. 이쪽이 1군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